자 부에엘 부에 옳지 벨 그 다음에 쉐에우 쉐에우 옳지 우에 웹 느에트 넷 옳지 흐에느 헨 옳지 잘했네 쟈에트 옳지 체크 옳지 체크 자 아이는 이 소리나죠 취잉이면 쥔 취잉이면 선생님이 첫소리 하나없이 하나없이 소리를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돼요? 어떤 단어를 선생님이 말하는지 맞춰보세요 하나씩 해봅니다 자 여기있는걸 하나씩 손으로 움직이면서 하는걸 그같이 한다 크 에 에트 그 그런 단어가 될까요? 캬 베리굿 자 이번에 자 또 누가 맞춰볼까 음 에 응 penso 베리굿 다같이 합니다 다시한번 힌트를 선생님이 더하기가 어려워 이번엔 자, 흐 흐 에 흐 헤드 자, 이번에 우리가 지금 from head to toe에서 한 자, 우리 body part 우리 몸 신체 부위에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, 흐 자, 하나씩 움직여보니까 흐 에 헤드 헤드 오, 베리굴 헤드 이번엔 음 음 에 오, 레 베리굳 이번엔 음 에 음 오, 넥 와우 와우 아, 동시 동시가 아니라 이렇게 소리 났을걸요? 자, 득이라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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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클럽의 핸드 그렇지? 오, 호빈이 빨랐습니다 자, 호빈이 자, 호빈이 시작 다시 자, 호빈이 자, 호빈이